사수, 절정 부분은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헤어졌던 세 사람 나와 B와 경희. 그런데 전쟁의 와중에서 같은 부대에서 나와 B가 만나게 됩니다. 오, 반가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경희가 아내가 됐어요. 누구의 아내? 그렇죠. B의 아내가 되어 있다. 이게 절정 부분이에요. 결말 부분은 B가 모반 혐의로 구속이 되고 나와 경희는 B를 구하기 위해서 구명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B는 사형이 언도되죠. 그런데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 아 나가 결국은 B를 사형할 수밖에 없는 사수로 지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형장에서 나가 B를 빵 쏴야 되는데 쏘지 못하고 결국은 B는 다른 사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 총소리에 쓰러진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절정 부분과 결말 부분 이 두 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난 이 작품을 읽으면서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대학 때 읽었죠. 좀 많이 어려웠어요. 내용이 딱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좀 에피소드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의식과 무의식. 무의식과 의식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것도 실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와닿지 않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뭔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뭘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처음에 내 느낌은 그거였어요. 만약에 이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되는데 우리 풀었던 부분이 아닌 부분이 나오게 되면 되게 당황스럽고 당혹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기보다 어떤 지문을 통해서 문제를 풀기보다 차라리 전문을 읽는 게 낫고요. 전문을 읽기가 어려우면 전체 줄거리와 이렇게 어떤 핵심 정리한 부분을 가지고서나 특징을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효과적이다. 물론 나중에 전문을 읽기를 권합니다. 수능 끝나고라도요. 이 작품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 삐, 삐와 나 사이의 대립관계가 몇 개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 전개가 됩니다. 이걸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어쨌거나 간에 나라관의 1인칭 서술자와 삐 그러니까 익명성을 가지고 있죠. 이니셜을 사용함으로써요. 이 어떤 대립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진행된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관계를 통해서 이걸 체크할까요. 인간 사이에 음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대결의식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비극적 결말을 그리고 있다. 까지가 기본 내용, 팩트. 그 다음에 이걸 해석. 인간은 무수한 형태의 어떤 대립관계를 겪으며 살아간다. 실제로 성적 가지고 경쟁을 하기도 하고요. 뭐 수업 자체도 경쟁이죠. 체육시간 같은 경우는 백보고. 그러나 이런 모든 대립은 인간의 의지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솔직히 나는 쟤하고 경쟁하고 싶지 않은데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야. 상황에 의해서 경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의지에 의해서 경쟁하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을 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미묘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비극의 본질과 그 책임의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결의식 때문인지 아니면 외부적인 상황 때문인지 그거를 탐구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 시대적 배경은 6.25전쟁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6.25전쟁은 남한과 북한의 대결이죠. 그래서 개인의 대결이 사회의 대결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말 부분 되겠습니다. B가 이적적인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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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을 이룩게 하는 모반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아하! 요게 B가 사형당하는 원인 이유가 되겠군요. 신문보도를 본 얼마 후 나는 B의 집으로 경의를 찾아갔다? 왜 아무리 대결 경쟁관계이지만 또 친구관계잖아. 이 근래 B의 의식상태는 약간 이상적인 징조가 나타나 발작적인 행동이 집 안에서도 거듭되었다는 사실은 이날들은 이야기이다 라고 하는 1동 B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네요.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독자에게? B는 나의 절친한 친구의 한 사람이었다고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은 버리지 않는다. 지금도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그 다음에 사건을 서술하는 시점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우리가 이걸 사건 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술, 이야기하는 시간 이걸 우리는 서술 시라고 합니다. 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제게 알려주고 있네요. 과거의 상이라는 거죠. 버리지 않는다. 그와의 개인적인 대결이 치열할수록 나는 그를 잊어본 적이 없다. 결국 나와 B 관계가 조금 애매한 이중성을 띄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있죠. 서술 시간과 사건 시간 시간의 변조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이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 여기다가 이렇게 링크를 걸게요. 여기다 이렇게 링크를 걸어가지고 시간의 변조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는 그런지는 강연으로 강연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강의 설명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링크를 걸 테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요. 최근 근자에 들어가지고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이런 대목이 나오면 참 자주 잘 나와요. 그리고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확인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여기 링크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광고였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내 30년의 지나온 세월에 있어서 내 30년의 지나온 세월 하는가 보니까 나의 나이대가 나오죠. B는 내 마음속에 가장 새겨진 오랜 친구였고 접촉된 시간도 가장 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그는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사귀어 왔다. 구라치고 있네. 거짓말하고 있네. 이해관계는 무슨 이해관계. 경쟁관계지. 다만 경의의 경우를 비롯한 몇 구비의 치열한 대결은 B와 나의 의식적인 적대 행위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외부 환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운명같은 것이었다. 결국 이 대목에서 나와 B, B와 나가 대결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야?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결이었다.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대결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아끼던 아니 현재도 아끼고 있는 유일한 친구이고 그와의 어쩔 수 없는 대결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에 대한 관심이 더 강력하게 작용했던 만큼 그의 혐의를 받는 죄상에 대한 내막은 더 이상 더 소상하게 늘어놓고 싶지는 않다. 왜? 그가 하나였다. 나에 대한 경의가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그랬던 것이 아니야 다 시대 탓이야 다 운명 탓이야 나는 사실은 기다리려고 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급한 건 뭔데? B의 구출 문제인데 뭐라고 변명해요? 변명은 이거죠. 그렇지요 뭡니까? 나는 나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고 우연히 만난 게 B고 둘이서 나에 대해서 알려고 막 소문 소식을 찾는데 나의 소식은 묘연했고 그러다 보니까 B하고 결혼하게 된 거야 라고 하는 B와의 어떤 결혼 과정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나로서는 지금이라도 경의가 B를 버리고 나의 품으로 뛰어오겠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바보하냐? 제정신이냐? 어쨌든 애정의 여신 이때 여신이라고 하는 것이 프린센스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타고나면 불기운이에요. 여자는 남다. 여유할 뜻은 여자고요. 그리고 여기는 불화자가 있잖아요. 그죠? 여신 타고나면 불기운이나 아량이 없는 바도 아니었지만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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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이고 죽음에 직면했던 나로서 경의의 행방에 대한 관심이 얼마 동안 적극적이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이 지가 잘못했다. 얘는 왜 이러니? 나로 하여금 아무런 비난도 못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내가 경의를 찾지 못했다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죽음에 직면했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찾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 탓이야? 내 탓이라는 거야. 그래서 경의에 대해서 오히려 뭐하대요? 미안하대요. 이상해요. 그죠? 힐란이라는 건 비난이에요. 어이가 없네요. 자신의 소극적인 태도를 자책하면서 오히려 경의에게 미안해하고 있네요. 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뭐 지금 B가 구속돼가지고 사형을 탕 안에 만회하는데 그 상황에서 뭐 경의와 재결합하고 어쩌고 이런 걸 고민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었다. B의 구명운동이 당장의 일로 당면될 뿐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경의라는 인물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의라는 인물은 이 절정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좀 이상한 인물이에요. 되게 체념적인 인물이죠. 그죠? 딱 나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의라는 인물은 현실에 대해서 순응하는 순응주의적 인물이다. 환경 탓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변명을 드러내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요. 그건 결국 뭡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체념과 함께 자기만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기회주의적인 인물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 경의라는 인물은 난 이 세 인물 B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마음에 안 들지만 이 경의라는 인물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네요. 자 나가 경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이유 이건 마지막 부분 바로 직전 부분에 있었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나로서는 경의가 B를 버리고 나의 품으로 들어오겠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애정의 여신이나 아량이 없는 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적극적이지 못했대요. 그래서 나는 뭐하대요? 미안하대요. 어이가 없어요. 그죠? 나는 경의가 B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B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는데 오히려 점차 그것이 뭐합니까? 경의에게로 옮겨가죠. 그러다가 적의와 배신감이 경의와 B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내적 갈등을 거치다가 그 다음에 경의를 이해하고 뭐만 남아 B에게 원망이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뭡니까? B가 사형집행 사형을 언도받고 난 다음에 B를 구명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경의를 만났을 때 아쉬운 감정이 있긴 했지만 어떤 아량이나 애정이 없는 바도 아니어서 받아들이고 싶대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어때요? 한국전쟁 6.25 동안 소식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은 자신에 대한 뭐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는 안 되지만 소설의 내용은 그러네요. 안전장치를 푸는 쇠붙이 소리가 산골짜기의 정적 속에 음산하다. 다시 이제 또 어딜 넘어왔어? 사형으로 넘어온 거죠? 왔다 갔다. 의식의 세계에서 더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안전장치를 푼다는 것은 총을 쏘려는 직전이라는 거예요. 두둑 긴장감 조성이죠. 나는 무심증 귓바퀴 상체의 손이 갔다. 귓바퀴 상체는요 전개 위기 부분에 나왔던 것으로 나와 삐가 경의를 놓고 공기총 시합 대결을 하죠. 그 대결할 때 내가 가지게 된 상처죠. 그 상처가 결국은 뭡니까? 과거 회상의 매개가 되면서요. 호도껍질처럼 까칠한 감촉이 손끝에 여린다. 지나간 조각조각의 단상들이 질서 없이 한 덩이로 뭉쳐져 엄습해온다. 내적 갈등이죠. 겨누어 총 구령에 맞추어 사수 일제의 개머리판을 어깨에 대고 삐의 심장에 붙인 붉은 딱지에 총을 겨누었다. 몇 명? 나를 포함한 다섯 명. 순간 나는 내 정신으로 돌아왔다. 뭡니까? 이거는 현실로 돌아온 거죠. 현타한 거예요. 최종은은 내가 이긴 것이라고 승리감 같은 것이 가늠쇠 구멍으로 내다보이는 삐의 심장 위에 어린다. 결국 뭐예요? 사형을 대결로 본 거예요. 대결로 보고 내가 이겼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곧 나는 나의 차디찬 의식을 부정해본다. 나의 차디찬 의식이 뭔데? 차디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거죠. 차디찬 의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삐를 뭘로 보는 거야? 친구를 보는 거야? 아니죠. 적으로 관주하는 거죠. 그걸 다시 뭐예요? 부정을 한대요. 마보 아니에요? 이건 결국 뭡니까? 이겼다 졌다 졌다 이겼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기적 같은 것이라도 정말 기적 같은 것이 있어서 이런 종원의 위기의 종원의 위기의 삐의 죽음 사형의 위기에서는 삐를 들고 달아날 수 는 없는 것인가? 달아날 수 는 없는 것인가? 한마디로 뭡니까? 삐를 구하고 싶은 거죠. 이게 내적 갈등이죠. 친구로서는 구하고 싶고 그 다음에 대결에 상대해서는 죽이고 싶고 방아쇠의 방아쇠의 차디찬 감축이 내 인지 인지라는 건 집게손가락이에요. 암베 싸늘하게 연결된다. 내가 쏘지 않아도 다른 네 명의 탄원은 분명 저 삐의 가슴에 빨간 딱지 표지를 뚫고 심장을 관통할 것이다. 그냥 삐의 죽음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었던 것이었다. 싸악 구령이 끝나기가 바쁘게 일제히 빵 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아직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결국 못 썼네요. 지금 여기 미와의 최후 순간에 대결에서 나는 또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제나마 그와의 대결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제는 뭐야 쏴야죠. 대결의식이 떠올랐으니깐요. 방아쇠를 힘껏 당겼다. 총신이 위로 퉁겨 올라가요. 총신이 위로 퉁겨 올라간다는 건 제대로 맞은 거예요? 빗맞은 거예요? 빗맞은 거죠. 삐를 제대로 쏘지 못한 거예요. 쏘지 않은 건지 쏘지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가는 쏘지 않은 거예요. 화약냄새가 코를 찌른다. 그때는 이미 삐는 다른 내 방에 탄환을 맞고 쓰러진 뒤였다. 그는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나에게 이겼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지가 이긴 거 안했나? 왜? 삐에 대한 나의 패배의식이죠. 불공정하잖아요. 한쪽은 눈 감고 꽁꽁 묶여있고 나는 쏘는 거니까. 총소리와 함께 나 자신도 그 자리에서 비틀 꼬꾸라 졌다. 한마디로 스트레스 꽉꽉꽉 위기감과 내적 갈등이 극에 탈했다. 극도의 빈혈 이었다. 이제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는가 봐요. 장면이 바뀌었어요. 그죠? 이제 완전히 어디로 온 거야? 현재로 온 거예요. 병원이에요. 옆에 경희가 서있다. 차디찬 수건으로 내 콧등에 땀을 닦아내고 있었다. 어? 경희가? 삐와 나란히 아니 이거 뭔 소리야 이거는. 지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뭐야? 나의 갈등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삐와 경희 경희와 삐에게 있대요. 근데 삐와 나란히 아니 삐는 없다. 경희도 아니다. 뭐다? 간호원이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얘 지금 정신이 의식과 무의식 현실과 환상이 왔다리 갔다리 아직까지는 완전히 제자리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가 이겼는지 삐가 이겼는지 몰라 내가 이겼어도 비굴하게 이긴 것만 같은 왜 비굴하게 이겨 비굴하게 이겼다는 것은 내가 졌다는 거죠 그거 왜 그래요 하나는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 하나는 사형을 당하는 사람 하나는 자유롭게 총을 쏠 수 있는 사람 하나는 손 꽁꽁 묶이고 눈 가려져 있고 빨간 표지가 가슴에 달려있는 사람 한마디로 뭡니까 사형장에서의 어떤 대결이 평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은 그 이전은 서로 동등한 조건이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겼어도 비굴하게 이긴 거라고 표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 이렇게 해서 자 정광룡의 사수라고 하는 소설의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깐 앞에서 나가 사형 집행을 하기 전에 귓바퀴에 난 상처를 살짝 만지죠 여기서요 이걸 우리가 잠깐 보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귓바퀴에 난 상처는 경의를 사의해두고 공기총 싸움으로 인해 생긴 거예요 이전에 나는 사형 집행장에서 B의 사수로 나섰죠 물론 자기가 아니라 타이기는 하지만요 지난 날 B와 계속되어온 대결을 돌이켜보고 무의식적으로 B와의 대결 의식을 다지기 위해서 귓바퀴의 상처를 매만져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나는 지금 B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대결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B와 B를 적으로 간주하고 사형을 쳐하는 게 아니라 대결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겨야지 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이겨야지 라고 하지만 그건 결국 내면에는 뭐예요 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 소설에서는요 나와 B B와 나가 세 번의 대결을 합니다 그 세 번의 대결 중에 첫 번째 대결은요 교실에서 곰이라고 불리우는 선생을 계기로 선생 때문에 서로 뭐합니까 벌을 받느라고 뺨을 때리죠 내가 먼저 때려 전현석이 한 대 때려 치고받고 치고받고 점점점점 과해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본다면 교사의 체벌로 인한 해프닝이죠 이 교사가 바로 갈등의 원인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대결은요 그렇죠 좀 전에 봤던 귓바퀴와 관련된 거죠 자 공기총 대결이에요 이거는 두 사람이 자의에 의한 대결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교사의 체벌은 타의에 의한 대결이라면 이 공기총 대결은 자의에 의한 대결이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세 번째 대결은요 이건 마지막 대결이죠 뭡니까 사형 집행장에서 나가 삐를 쏘아야 되는 대결이죠 이건 두 사람 사이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대결이긴 해요 이거는 예상할 수 나름대로는 예상할 수 있으나 예상하지 못했던 거 이거는 자의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었던 거 그다음에 이거는 예상치 못한 지금 뭡니까 외부적 환경에 의한 대결 이런 점에서 본다면 첫 번째 대결하고 세 번째 대결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더군다나 세 번째 대결은요 분단과 전쟁이라는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빚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나와 B 사이에 세 번의 대결이 갖는 의미는요 서사 구조를 묻는 문제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고요 대결이라고 하는 주제의식이죠 주제의식과도 관련 지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광룡의 소설 사수 결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끝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 freakin 수고하 sporting 수고하 수고하 수고하